브라이언 씨의 노래를 하시는 분, 도민이 가세요. 다 모르지만 제일 좋아하는 노래, 남자답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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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. 그리고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해서 남자답지 못하게. 불러줘요. 불러줘요. 이름이 뭐죠? 도미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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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그 우리 부끄러워, 수영아. 너무나도 멋지게 되셨습니다. 저 진짜 끊었는데. 그래서 KBC 노래하면 또 브라이언 씨가 똑같이 하거든요. 친구가 불러주는 거니까 마무리를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원, 투, 쓰리, 고! 요즘들로 찰나가진 것 같습니다. 엉덩이가 찰나가진 것 같습니다. 엉덩이가 찰나가진 것 같습니다. 와! 와! 이거 봐! 예! 아!